어떻게 2, 3년을 무난하게 잘 버티고 사셨을까? 왜냐면요 엄마가 58, 57, 57수부터 엄마가 운이 조금 가라앉는 시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원체 삶을 살아가는 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서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서 엄마가 그걸 못 느꼈을 거야. 근데 58, 중반부터 엄마는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았어요. 58에 엄마는 그 문서를 무리해서 잡았어. 나한테는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58 후반기부터 엄마가 이 귀로, 귀로, 입으로 이게 이렇게 알아가고 듣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렇게 59에 됐을 때 훅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58 후반기부터 그게 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엄마가 이거를 잡을 때 되게 무리하게 잡았대요. 응? 금전적이나 그런 부분으로 엄마가 무리하게 잡았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근데 웃긴 거는 59에 문서를 잡았다고 쳤요. 쳤는데. 엄마가 60에. 인동법이 났어. 인동법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 말로, 귀로. 들어서, 뱉어서, 그걸 내 귀로 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또 투자를 했는지, 뭐를 또 손을 댔는지 해서 엄마가 또 2, 3년 짝으로 연달아. 문서 운도 없는데 잡지 말아야 될 문서에 또 엄마가 투자를 했고. 내가 또 인동법에 나 있을 때 인동법에 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말려버렸어. 그래서 엄마 인생이 지금 죽 쏘고 있어. 내 말년에 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내가 눌루랄라 하고서 생활을 하셔야 될 판국에 지금 내 머리가 짖근이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형국이야. 이거를, 이거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목욕탕 가서 이 말로 뱉들었는지, 엄마 부동산에서 이 말로 뱉들었는지 도대체가 이게 사람들하고 엮인 사람들이 지금 골칫덩어리라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유령회사예요. 유령회사. 유령회사라고. 그러면 엄마네 돈 갖고 이미 튀었어. 이미 어디로 튄지도 모르겠어. 하늘로 튀었는지 땅으로 쏟았는지 그거를 모를 정도로 지금 엄마네 마 둥둥둥둥둥둥 거리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손을 볼 수가 없을 만큼의 힘이 배째라예요. 배째라라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봤을 때는 두 장으로 들어와. 한 장에서 한 장 반. 그러니까 두 장. 그러니까 두 장 사이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엄마가 총 나간 돈이 3년 안짝으로 나간 돈이 5억이에요. 더 되죠. 한 장 아갔다. 한 장 아갔다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사고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내년 운세가 어때요라고 점을 보러 왔을 때 무당이.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겠냐는 거지. 솔직히. 이거를 수습하기 전에 이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년 운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했을 때는 손대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사고 친 사람은 이미 사고를 치셨고 이미 그 사람 입에 꿀꺽한 사람은 이미 배째라고선 지금 어디로 솟았는지 안 보이고 중간치는 이미 들어가서 위에서 너 몇 년 살다 오면 내가 너 한몫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 해결점이 났는데 이거를 어서 받을 거야. 아마 내년에 엄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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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내년 62 63세 63세는 이게 59 59에 이미 내 운이 깔아 앉았는데 해결을 봤을 때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디까 아직 변호사 안 샀어요. 엄마 변호사 안 썼어? 네. 엄마는 이미 포기했어 반은? 반은 포기했는데 또 반은 포기했는데 반은 또 누가 더 누가 옆에서 더 한 번 더 해보자고 싸구작 싸구작 하는 사람 있죠. 아니 지금 아직 끝은 안 난 게 있어요. 하나가 거기 또 투자면 진짜 큰일 나. 아니 투자가 이미 됐는데 끝은 안 났는데 거기서 환불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환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으로 지금 돌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이어나가야 될지 그걸 이렇게 해도 돈을 까먹게 보이고 이렇게 해도 돈을 까먹게 보여요. 엄마가 그럼 그 회사가 일단은 지금 다른 아이템으로 지금 돌리고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이는 그대로 말할게요. 다른 아이템을 돌려서도 한몫을 챙기려고 폼을 잡고 있고 또 이거는 이미 이미 아이템에서 한몫을 챙겨 먹고 있는 수전이고 그래서 엄마가 이쪽으로 뺄 수도 없고 이쪽으로 뺄 수도 없고 저쪽으로 뺄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시기예요. 근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그쪽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물어볼게. 다 못나오네.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환불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환불에 대한 또 얼마를 다 투자를 해야 돼. 또 얼마를 또 놓아야 되는 수전이죠. 안 놓아요. 그러면 그 환불을 빼요. 빼는데 그래서 제일 끝에 막 위에 수당 먹었던 사람들 그 빼고 나한테 준다는 거야. 나는 그게 억울한 거지. 뭔 말인지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는 엄마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건 없어요. 억울한 거 엄마가 이미 엄마가 사고를 쳐서 왔어. 사고를 쳐서 왔기 때문에 그 사고의 대가는 엄마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운이 안 좋았을 때 엄마가 이미 사람들의 인동법이 나있을 때 엄마가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거기에서 억울한 면을 감소하고서 엄마가 얼마를 뺀다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그거 억울한 면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엄마가 더 지고 있으면 그때는 내년 수전에는 엄마가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 수전이 돼요. 내년 수전에 진짜 엄마가 그러면 환불 신증하면 나오기는 나와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은 나오냐고 반이라도 반이라도 반까지는 난 솔직히 안 보여 반까지는 안 보이는데 조금은 나와요. 조금은 나오는데 반은 나오네요. 아니요. 반 나는 안 보여요. 반은 안 보이는데 목 자기들이 줄 때에는 이것저것 다 빼고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은 안 보여요. 조금은 나오게끔 보여. 근데 지금이라도 엄마가 그냥 털고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내가 해수를 할 수 있지만 욕심을 부려서 내년에 그것까지 간다면 엄마 내년에 진짜 돈 아무것도 못 받아. 내년에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엄마가 결정을 잘 하셔서 털어서 여기를 아예 없애버린 없애버린다 하면 다시 시작해. 그렇다. 뭘 또 시작을 해. 아니 일을 그렇다 하면 조금 그나마 조금 괜찮겠지만 내년까지 엄마가 기다린다면 내년에는 엄마 돈 못 받아. 내년에는 엄마 주머니에 여기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올 수 없는 수준이야. 그나마 올해까지는 올해. 그러면 그전에 사고 난 거 그거를 발 위에 상급자를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 사람도? 네. 못 받아요. 고소해도 못 받아요. 고소하면 안되네. 그러면 아니 고소하고 안 하고는 엄마 자유지만 엄마 운을 봤을 때에는 간제는 들어왔어요. 간제는 들어왔지만 쓸모없는 간제야. 쓸모없는 간제라는 거는 기나긴 싸움에 진행이 되는 간제가 들어왔지 거기에서 뭐 뭐 이겨서 엄마 주머니에 그 돈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는 나한테 크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중간 거를 갖다가 엄마가 정리를 하신다면 거기에서 돈은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보이지만 이 조건은 이미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마 받으려고 엄마가 마음을 먹는다면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기나긴 싸움 그 기간 동안에 엄마는 들어가는 비용에 치면 뭐 변호사 쓰고 뭐하고 치는 비용에 쌤쌤이가 될 거라는 거지. 결론은. 왜 엄마가 전혀 운이 없었어요. 응? 인동법이 나 있는 시기였고 2, 3년 전에는 엄마가 뭘 투자를 하던 뭘 사던 그 문서의 운도 없었다고. 근데 어거지의 투자고 어거지의 문서의 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점을 좀 보지죠. 이런 큰 상황에 벌어졌을 때 그러면 조금 엄마가 이게 내가 아 한 번 정도는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시기였을 텐데 왜 내년 작년 재작년 수전에는 엄마가 돈을 까먹는 시기였을 때 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이자까지 치면 2억이 2억이겠다. 어? 아이고 정말 어? 이런 돈을 가지고 내년 운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운이 괜찮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없지. 그래도 내년이 좀 어떻냐 나 일하는 것도 그렇고 괜찮으면 좀 열심히 좀 해서 일로 그냥 만회하려고 하는 거지. 내년에는 엄마가 그거를 조금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돈은 조금 나와요. 빨리 손을 쓰세요. 손을 써서 터세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더 아마 그쪽에서 까는 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조금 건진다면 괜찮지만 그걸 이상은 엄마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 네. 아닌 시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나 일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저기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 12월 달니까 좀 힘들잖아요. 내년 1월 달부터 괜찮으면 여기 계속 일을 할 거고 아니면 경매 공매 쪽으로 그냥 하는 게 낫는지 저는 지금 엄마가 두 번째 말하는 게 낫다고 봐요. 경매 공매 왜냐하면 엄마는 차라리 머리나 손으로 장사를 하셨으면 참 돈을 많이 만드셨을 텐데 엄마하고는 서비스는 맞지만 부동산 쪽으로 서비스는 맞지는 않아요. 문서하고의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잠깐 재미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미본 돈을 가지고 엄마는 까먹는 수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엄마 사주하고 봤을 때는 직업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직업을 조금 지금 바꾸기는 애매해. 근데 경매 쪽이나 그런 쪽으로 엄마가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분양 분양은 솔직히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분양은 절대로 엄마가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까먹으면 까먹었지 분양을 절대로 재미를 못 보셨을 거야. 그랬을 때는 2, 3년은 엄마가 꾸준히 지금 꿇고 갔을 때 한 번 정도는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참 봤으면 아까운 케이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내가 6월달에 접었는데 부동산 사무실도 하지 말아야. 접었으면 잘했어.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말고 부동산은 하지 마세요. 그냥 경매 경매나 아니면 다른 걸로 엄마가 분야를 바꿔서 하신다 하면 괜찮다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